너의 사랑 너의 사랑 주책이 안녕하세요 주책이 더빙을 맡은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개구장이 스머프 영화는요 최첨단 CG와 3D 기술이 합쳐져가지고요 모험을 그린 어드벤처 영화에요 캐릭터는 주책이 스머프에요 주책맞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넘어지고 약간은 좀 순진한 면이 있고요 어리버리한 구석도 있고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스머프에요 우리 어린이 영화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 목소리가 이 더빙에 참여했다는 거에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나요 더빙은 이렇게 제한된 작업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제 목소리로만 해야 되니까 쉽지 않던데 주책이가 많이 넘어져요 넘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개구장이 스머프 영화는 올여름 휴가와 올여름 방학의 최고의 영화가 될 겁니다 그레이스 가가마리에요 또 너야? 더러운 발톱 당장 치워 가가매 오 스머프 전부 나오시니 예뻐졌구나 오 감겼네 님은 역시 우리보다 똑똑한데요 하하 다 아니야 하하 아주라야 아주라야 너 뭐하니 지금 내 진공 송수기 교식기 거기 얼른 나와라 빨리 오 뭐야 벌써 연습시간이네 완전 늦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냐 어 어 미안해 이따 돈 줄게 와우 나 곱빛 불린 스머프 으어 The Smurfs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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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g a happy song Stop None of you find that song just the tiniest bit annoying I find it annoying In 3D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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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Smurf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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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Smurfs